여자의 속이라고 하죠. 직감. 이런 거가 어찌 보면 좀 진리죠. 그 정도로? 그러니까 좀 괜히 그런 느낌을 느끼진 않죠. 같이 사는 사람이고 배우자라면. 뭐 쉽게 알아보자면 남편 행동을 살피셔야겠죠. 근데 살피는 것도 뭐 쉬워요. 휴대폰. 휴대폰. 안녕하세요. 창궁영혜신당입니다. 오늘 첫 번째 컨텐츠는 내 남편 바람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? 특히 바람피는 남자들의 특징까지 좀 선생님께서 무섭적으로 풀어주셨으면 합니다. 여자의 속이라고 하죠. 직감. 이런 거가 어찌 보면 좀 진리죠. 그 정도로? 그러니까 좀 괜히 그런 느낌을 느끼진 않죠. 같이 사는 사람이고 배우자라면. 뭐 쉽게 알아보자면 남편 행동을 살피셔야겠죠. 근데 이제 살피는 것도 뭐 쉬워요. 휴대폰. 휴대폰. 네. 비밀번호 같은 거 없다가 갑자기 생겼다든지. 그리고 또 행동도 바뀌어요. 뭐 이렇게 갑자기 칭찬을 많이 한다든지. 아니면 선물을 많이 사다 준다든지. 아니면 갑자기 바쁘다든지. 바쁘다. 그리고 또 핑계를 많이 대게 돼 있어요. 근데 일 때문에 갑자기 바빠질 수는 있지 않을까요?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직감이라는 거랑 같이 이렇게 동반됐을 때는 거의 100%라고 보시면 돼요. 진짜 경험은 아니시죠?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내담을 하다 보니 저도 이제 간접 경험을 많이 하게 된 거죠.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잠자리. 잠자리. 회수가 줄어들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굉장히 그 배우자분한테 느끼시는 그런 촉이 딱 생기게 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직감이 정말 오셨을 때는 좀 살피셔야 돼요. 배우자를 좀 많이 살피셔야 되고 거의 100%예요. 비밀번호 같은 거 휴대폰 비밀번호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잠자리 회수가 갑자기 줄어드신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100%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외모도 바뀌어요. 옷차림도 바뀌실 거고 헤어스타일도 바뀌실 거고 그러니까 좀 살펴보시면 이거는 좀 속일 수는 없으신 것 같아요. 거의 100%예요. 직감으로. 그리고 또 이제 감정 변화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살펴보시면 아는 게 갑자기 싱글벙글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이렇게 좀 상담을 많이 하러 오시거든요. 사주를 풀다 보면 그 사주에 그 재성이 3개 이상인 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또 반면에 무재사주 그러니까 재성이 아예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나 그 재성이 3개 이상 있으신 분들은 거의 바람기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성이 많이 꼬여요. 도화살이랑 뭐 다른 건가요? 도화랑은 다르고요.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에 그 재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3개 이상 재성이 가지고 계신 분들과 또 재성이 아예 없으신 무재사주이신 분들도 이성이 많이 따라요. 한 여자한테 정착을 못 하시고 여러 이성한테 좀 에너지를 쏟게 되시는 그런 그럴 가능성 100%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비방도 있죠.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가정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간단한 부적이라든지 비방으로 좀 이렇게 해결을 보실 수 있어요. 네. 가정으로 돌아오시게끔. 실제로도 하셨던 거죠. 네. 그런 경우 많죠. 간단하니까요. 다음 시간에도 리프트 신선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선생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